파주시의 작은 도서관들이 모여 노인들의 치매 인식 개선에 앞장섰습니다. 파주시 치매안심센터와 관내 7개 작은 도서관은 치매 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기억력 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파주시에는 생활 속에서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치매라는 것이 숨기고 감춰야 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함께 고민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책놀이 강사의 구현 동화를 들으며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그리기, 만들기와 같은 연계되는 활동으로 어르신들의 상상력에 즐거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자상하시니까 더 기가 나서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이 어르신들의 치매 인식 개선 활동에 앞장서 주민들이 서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